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번에 제기된 의혹을 다 덮겠죠. 국민의힘은 언론을 덮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 정당에 있는 사람들은 여론조작을 또 상당히 익숙하죠. 그런데 한번 거론할 만한 주제는 주제입니다. 대전의 김소연 변호사가 2024년 1월 8일 날 정영환 교수는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024년 1월 11일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9천만 원을 받고 최원기 변호사에게 자신의 법무부 빈 지군 전부를 양도했습니다. 2024년 2월 7일 최원기 변호사는 국민의힘 인재 영입으로 발표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죠. 물론 본인들은 문제없다고 이렇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현직 공관위원장이 돈을 받고 지분을 넘기고 지분을 넘겨받은 사람이 국민의힘의 인재 영입 대상 후보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도 이상 안 합니까 내가 보니까 나는 김소연 변호사 같은 경우는 행사사건을 많이 다뤘으니까 딱 이렇게 자료를 보고 그렇게 치키타님께서 저게 돈으로 주고받을 자리인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공천관리위원장이 되면 자리는 적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한 자리 갖고 싶어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돈거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돈은 현찰을 줄 수도 있고 다음에 여러분들 결정되고 난 다음에 받을 수도 있고 지분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도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돈 안 받았습니다. 그런 오파가 있었지만 돈은 절대 안 받았습니다. 이거 이상한 겁니다. 저는 냄새가 확 나거든요. 그리고 공관위원장이 된 자리에 된 상태에서 있게 여러분들 금전거래를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금전거래를 공천관리위원장이 되고 나면 전화도 잘 안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뭐죠 돈을 주고 뭡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법무범위를 넘기고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거 국민의힘 차원에 다 덮겠죠. 다 덮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다 양입니다. 내가 해봤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돈을 주려고 하는 사람 수없이 많은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현금 9천만 원 정령한 지분 전부 양수 채원기 채원기가 여러분들 법무범위를 인수하면서 82년생이네요. 51년생인 정령한 함께 9천만 원을 준 겁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자 채원기 820909가 돈을 9천만 원을 준 겁니다. 언제 2024년도 1월 11일 그리고 정령한 지분 전부 양수한 겁니다. 9천만 원을 준 거예요. 이 근거가 온 거죠. 더더욱 여러분 국민의힘 공간위원장 이 선임되고 난 다음에 이런 거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이제 정령한 공간위원장 법인을 인수했는데 40일 전에 대전 중구의 출마를 공식화했네요. 이 나오네요.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정치계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자리 주고 돈 받지 않습니까 뭐 이거 여러분들 그냥 듣고 넘어가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거는 절대 정당한 거래는 아닌 겁니다. 세상은 아주 우습게 본 거죠. 그래서 아주 저는 뭐 어김없이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래다. 어떻게 이런 공간위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돈을 주고 받는 거래를 하냐 엄격한 사람들은 다 전화도 이런 잘 안 받는데 아주 문제가 정확하게 지적했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시사 문제 이만 마치고 다음에 이제 선거 문제 여러분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부 선거 문제 들어가기 전에 광고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2부 선거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이 추천 도서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김동주 교수가 쓰신 책입니다. 킹덤 북서에서 나왔고 여러분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한 좋은 양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도둑놈들 1군부터 5건 선거 부정을 해부한 이 책도 여러분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방송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민경욱 전 의원이 창당을 결심했네요. 본인이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창당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부정선거 척결을 갈망하는 동지들의 힘을 모아서 부정선거가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당을 창당하겠습니다. 자유민주의를 지키는 큰 뜻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주 어려운 결정을 내렸네요. 참 쉬운 결정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 서울중앙당과 인천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국민의힘당을 공식 탈당했습니다. 국힘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선거에 관해서는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는 문정권의 폭압 때문에 너무나 여러분들 절박했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국힘당 여러분들 투표를 독려하는 그런 방송도 내보냈습니다만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김당의 정체성도 굉장히 모호하고 그러니까 일체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안 합니다. 지금은 그냥 알아서 다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이 경선에서 그렇게 컷오프를 시켰기 때문에 밑에 보니까 민경욱 의원님의 부정선거 척결당 창당으로 이제부터 본격적이고 확실하게 부정선거를 전 국민이 알 수 있고 모두 부정선거 척결투쟁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독일의 법학자인 루돌프 폰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 나온 명언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참 많네요. 많은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윤민경욱 의원 입장에서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을 겁니다.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창당에는 뭐 인력도 필요하고 또 돈도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결정을 내렸을 것으로 보는데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동감하면서도 걱정을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선거가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이미 말씀한 바와 같이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못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투표관리관 도장을 투표용지에 도장 이미지를 계속해서 프린트해가지고 쓰겠다는 이야기는 위조투표지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위조투표지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11번 해온 것처럼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사전투표를 부풀려서 특정 정당 후보에게 위조사전투표 수를 더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전산 조작하고 위조투표지 투입을 계속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국힘의 비상대책위원장이 4번 5번 이야기해도 거부할 수 있고 국힘의 선관위 이름 특별위원회가 여러분들 이야기해도 듣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상황인 거죠 11번 12번을 이름 표를 도독질한 것이 다 까발뀌져도 수사 한 번 안 받는 나라가 됐으니까 그게 선관이 공화국이 된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4월 10일 총선도 조작을 할 거란 이야기죠 그럼 그 조작하는 데서 부정선 그 첫결당 표를 남겨두겠냐 이야기입니다 부정선 그 첫결당 표를 남겨두지 않더라도 그냥 표를 여러분들 그냥 특정 정당하게 밀어주게 되면 나머지는 다 밀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지도 좋고 물론 모든 부분에 동감하는데 선거가 이렇게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가지고 사전투표를 몇 명 했는지도 알 수 없게 돼 있고 위조투표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 하나도 여러분들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한 상태 4월 10일 총선을 이렇게 막게 됐는데 비례정당으로 민경욱 여러분들 부정선 그 첫결당에 출범해가지고 속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그런 걱정이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갖고 이런 일에 뛰어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용기를 높게 평가하는 거죠 그런 우려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코스모스님 말씀처럼 도장 찍는 게 뭐가 어려워서 못 찍겠냐 반드시 부정선을 해야 되니까 못 찍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딴 거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런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는가 하니까 대통령을 바꿔놨더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하나 이런 관철 못 시키는 대통령을 둔 겁니다 그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승관위 사무총장에 가가지고 대놓고 중앙일보에 뭡니까 시간이 걸려서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냥 서울법대들이 싸그리 대한민국을 망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망친 것이 뭐죠 그냥 표가 나지 않고 여러분들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그걸로 나라 전체가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딴 게 없지 않습니까 선거가 무너지는데 뭐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김용민이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파워가 어디 있겠습니까 믿는 게 있으니까 파워가 여러분 그렇게 뻗댈 거 아닙니까 그건 윤 대통령이 그렇게 여러분들 왜 입을 다물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도 의의가 없어 가지고 야 너가 정말 참 대단한 층 사람들이다 자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이렇게 선거 부정을 노다주로 저지르도록 그렇게 다 협조하고 비유하고 침묵하고 방관할 수 있느냐 선거 이번에 대패하면 윤 대통령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하기에 뭐 책임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재산 있겠다 개 있겠다 마누라 있겠다 아무것도 책임질 게 없는 거죠 나가고 나면 그만이니까 그리고 우파전형은 다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뭐 이렇게 속의 성과를 거두겠습니까 아무튼 참 야 어떻게 인간들이 그렇게 사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요즘에 하도 여러분들 어이가 없어 가지고 아니 서울법대를 나온 뭡니까 판사가 사무총장이 앉아 가지고 시간이 걸리니까 뭡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못 짓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대통령인 사람은 2년 이상 입을 다물고 있고 대단한 인간들입니다 의사들 조지는 건 뭡니까 백억경에 1분 정도 노력했으면 아마 영웅으로 아마 추앙될 겁니다 아무튼 어떻든 하나님이 다 보실 테니까 천벌받을 인간들인 겁니다 한마디요 자 여러분 종의 멍애 이게 멍애가 아니고 멍애입니다 멍애 종의 멍애 굴레죠 보시게 되면 한민족 역사라는 것이 다 노예인의 역사였지 않습니까 좀 따지게 되면 이시왕조니 무슨 왕시왕조니 그렇게 해서 왕족에 된 사람들에 호의 오시겠겠지만 일반 민중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다 수탈과 약탈의 대상이었잖아요 물론 고대사가 다 그렇지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역사에서 무남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참 조선민족을 노예 신분으로부터 해방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참 자기 수준에 과할 정도의 참정권을 그냥 받은 거 아닙니까 1948년도 여러분 5월 10일 총선거를 할 때는 조선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여러분들 한글을 몰라 가지고 미군정이 야학도 막 열어 가지고 뭡니까 한글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투표를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여기 보시게 되면 어제도 소개했는데 김 미영 브이오엔 원장에 페이스북을 가게 되면 참 여러분들 보시죠 인간의 기본권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자유선거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간단 명료한 이야기지만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입니까 선거라는 건 기본적으로 천부적인 그런 권리이지 않습니까 그 선거를 선관위가 다 도독질해 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분노하지 못하는 대통령 그거에 입 다무는 비상대책위원장 그것에 이런 무관심한 대다수 국민들을 보면 내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떤 때는 참 안 됐다는 생각도 들지만 어떤 때는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천부적인 권리를 빼앗겼는데도 아무도 항의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딱한 겁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맹주성 한양대 맹애교수께서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이 보시게 되면 오늘 너무나 잘 쓴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다시는 종의 멍애를 멍애가 멍애가 아니고 멍애네요 멍애 멍애를 쓰지 말라 미국의 남북전쟁은 노예해방전쟁이었으면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남북전쟁 이후에 비로소 미국의 공화정이 수립되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뤘습니다 노예제도를 여러분들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어떻게 미국이란 나라가 탄생할 수 있게 됐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부정을 여러분들 존치하도록 그렇게 허용한 상태 대한민국의 존립이 가능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남북전쟁을 통해 가지고 노예제도를 여러분 착결하지 않고서는 오늘날 미국이 없는 겁니다 그거를 정확히 여러분들 미국의 사람들은 링컨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알았던 겁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부정선거를 방관하고도 대한민국이 존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린 반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김용민은 선거부정을 그냥 내버려 두더라도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양심들이 비양심적인 인간들인 겁니다 한국과 내부에 청량할 수 없을 정도의 구조적인 여러분 악을 둔 상태로 그 나라가 존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노예제도나 선거부정이나 똑같은 겁니다 공화국의 존립에 노예제도나 여러분들 선거부정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들을 보면 야 저 인간들이 대법관들을 비롯해서 뭡니까 대통령을 비롯해 보면 저 인간들이 법을 어떻게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내가 볼 때는 형편이 없구나 나라가 망하는 길을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용인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의 근국정신은 자유라는 두 글자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토지계획을 통해 노비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계획을 한 거죠 인권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자유가 없이 인권이 존재합니까 자유는 누가 부여합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그게 아닙니다 자유는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습니다 자유는 천부인권입니다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행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만 존재하는 선거입니다 그 선거가 도독질 당한 겁니다 그 선거가 집에 여러분들 아이들도 아버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할 때가 가끔 있죠 너무 여러분들 아버지 하는 일이 힘들게 보이니까 노예제도를 존치시켜 가지고 어떻게 미국이란 나라가 근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한국에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게 여러분들 살 수가 있는지 나는 보면 참 기가 찬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만연한 부정선거로 인권이 유린되었습니다 수많은 정당이 존재하지만 건국정신을 개성발전시킬 수 있는 정당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선거 규명을 외치는 사람들을 언모론자이고 극우라고 간주합니다 이대로 가면 종착력이 어디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천부인권을 회복하여 후세계 자유를 물러줘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부정선거를 척결에 의한 새로운 정당이 절실이 필요합니다 원내 진입이란 당장의 가시적 결실이 이루어지면 더할 나이 없이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해도 긴 호흡으로 건국정신을 이어갈 정당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부정선거 척결당 창당을 환영합니다 오늘 뭐 뒤에 정당 창당 문제를 떠나가지고 선거란 것이 여러분 천부인권이고 그걸 여러분들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뭐가 여러분 나라에 가능하겠습니까 아주 좋은 글을 쓰셨네요 선관위 사무총장이 분명히 입장을 밝혔네요 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 부정 의혹 뿌리 뽑을까 뭐 일단 부정한 거 처벌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 잘하는 것은 제처 두고라도 선거 부정을 한 사람들 이걸 밝혀야 되는 거죠 부정선거 의혹을 뿌리 뽑는 것 자정기능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 신뢰를 얻고 선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여주는 선거를 하겠습니다 또 부정선거 시비로 이득을 취할 수 없게 사후 검증 가능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모든 사전투표함의 보관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합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시범실시를 해봤고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cctv를 24시간 공개하는 시범실시를 했는데 놀랍게도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사상 최고치의 부정선거가 일어날 선거였습니다 사전투표율을 7.55%로 부풀려 가지고 실제 사전투표장에 온 사람들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15%에 되었는데 그걸 22%로 뻥튀기 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7.55% 부풀리고 거기 삭보한 위조 및 유령 사전투표자 수 37,771표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20개 동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와 거소투표 득표수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서 모두 다 발각된 조작 행태인 겁니다 그런데 무슨 cctv로 24시간 공개 했다고 너가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벌하실 거라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인간들은 천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시범적으로 24시간 cctv를 돌렸다 그런데 그 선거가 최악의 부정선거였다 공박사 부정선거 어떻게 찾아냈냐 아니 선관이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후보별 득표수를 조사해 보니까 사전투표를 7.55% 뻥튀기 해 가지고 37,771표를 그냥 전부 다 더불당 후보한테 쑤셔 넣어줘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뭡니까 희한한 그래프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병나니까 웃으면서 하겠습니다 부정선거를 제기하는 측에선 투표지 분류기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조작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의 입장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오해를 불식시게 수검표를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사실 사람의 눈과 손으로 하는 것보다 분류기가 더 정확합니다 밤샘 개표의 특성상 사람은 금방 지치지만 기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논리적인 접근으로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맨 보고 싶음을 보여준다고 직언을 설득했습니다 국민이 투표지 불귀를 의심하지 않을 때까지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은 개표장에 여러분 도착하기 전에 모두 다 전산조작과 실물위조투표지 투입으로 다 조작이 되는 겁니다 개표장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돌리고 그 이후에 무슨 수개표를 하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전산조작은 사전투표일 양일사에 완료되고 실물위조투표지는 사박오일사의 선관위에 보관될 때 투입되고 그렇게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사전투표함이 개표소에 도착하는 겁니다 개표하는 과정에서 전자투표기를 쓰든지 수개표를 하든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물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공박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선관위가 남긴 최고의 최후의 최악의 부정선거 증거물이 뭡니까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올라 있는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후보가 받은 득표수자료입니다 그게 최종 범죄 결과물인 겁니다 그거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조작했기 때문에 덜미를 잡힌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범죄에 관여했던 사람 다 잡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본인들이 뭐죠 선거 부정 증거물들을 당당하게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으니까 지금 뭐 홈페이지에 내리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다 다운로드를 받았으니까 숫자를 조작한 것은 다 걸려들게 되는 겁니다 실물로 된 위조투표에 투입한 것은 지금 투표함을 여러분들 다 바시에 소각해버렸으니까 법정 유효시간이 끝났으니까 없다 이렇게 그냥 잡아뗄 수가 있습니다 숫자 조작한 건 잡아뗄 수가 없는 겁니다 김용빈 씨가 판사를 오래 해가지고 숫자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서울북대 나왔으니까 수학 증석도 공부 잘했으니까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너거 인간이 아니다 너거는 그냥 내 한껜 그냥 짐승처럼 보이는 거다 선거 데이터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그거를 당당하게 여러분도 올려놨는데 무슨 선관위 직원들이 무슨 조작이 안 된다고 에라 인간들아 너거는 짐승이다 짐승 너거하고 같이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창피한 거다 이 아이지 반도체를 만들어서 파는 나라에서 선거란 것이 뭔가 표 찍고 뭡니까 그냥 표 세는 거 하나 이런 제도로 못해가지고 이렇게 몇 년간 투쟁을 해야 될 정도니까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한국의 보수는 없는 겁니다 한국의 보수는 다 망한 겁니다 이번 선거 안 할 것 같습니까 안 하는데 왜 이런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안 찍겠다고 저렇게 발부둥을 치는 겁니까 그 인간들은 사람들에게 걸른 겁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반지성이고 반이성인지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대해줘도 조작 안 했다고 하는 세상에 대했으니까 기가 찬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시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의 투표관리관 사전투표용제 직접 날인을 해야 된다고 요구합니다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법대로 하자는 이유로 직접 날인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큰 문제가 발생 무슨 큰 문제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빈이 이야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몰리는 도심에선 지금도 몇백 명이 줄여서서 투표를 합니다 투표관리관은 단순히 도장만 찍어주는 게 아닙니다 도장을 직접 찍다가 시간이 너무 지체되 식은 걸 포기하고 돌아가는 유권자가 있다면 그건 더 큰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정신나간 인간이 있는 겁니다 이게 서울법대 출신들이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못 짓겠다는 겁니다 이게 서울법대 출신들이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선거부정 은폐하는 대통령이나 이런 여러분들 임명을 받아 이렇게 이런 이야기하는 인간들이나 벌 받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나는 그 인간들이 다 벌을 받을 겁니다 나는 대한민국은 나라 자체를 완전히 와해시키는데 서울법대 출신들이 합하여 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법대로 하자는 이유로 직접 날인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큰 문제인데 사람이 몰리는 도심에 지금도 몇백 명이 줄여서서 투표합니다 투표관리는 단순히 도장만 찍어주는 게 아니면 도장을 직접 찍다가 시간이 너무 지체되 선거를 포기하고 돌아간 유권자가 있다면 그건 더 큰 문제가 아닙니까 이 인간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부정선거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악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찬 겁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탈하겠는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찍는 거를 이렇게 어렵게 나라가 돼가지고 나는 완전히 포기 상태는 포기 이야 이게 인간들은 그냥 짐승들하고 같이 사는 게 낫지 그냥 짐승들은 그래도 순응하지 않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서울법대 나고 여러분들 뭐죠 사법부에서 요지까지 올라가고 윤석열이 한 사람 여러분들 그 임명을 받은 김용빈이 하는 이야기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참 나라가 큰일 났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엊그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거데이터 전수분석을 보면은 jrh님이 작성해가지고 전국을 다 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여기 보탄만 누르면은 어디서 여러분들 다 조작했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2017년에 관내 사전투표 얼마나 조작했기에 25개 선거구 전부에서 뭡니까 더블당은 관내 사전투표가 당일 투표를 압도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더블당에게 표를 다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위조 사전투표지를 확보한 다음에 더블당 후보한테 선거구마다 다 맨만 표씩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이걸 보고도 나라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윤 대통령인 겁니다 이걸 보고도 선관위가 절대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믿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김용빈인 겁니다 이걸 보고도 선관위 손을 들어준 사람이 조재현과 천대엽과 이동헌과 민유숙 같은 그런 사람 대법관들인 겁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 크기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얼마나 숙여 넣어줬게 7.03 이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여러분 숙여 넣는 방법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 제야 전문가 이런 분석을 다 해가지고 서울 종로에서는 여러분들 몇 표입니까 9장당 1장을 문재인 여러분에게 가짜 투표지를 더해 준 거 아닙니까 종로구에 3862표를 더해 주고 어떻게 해가지고 사전 투표를 2.89% 뻥튀개가 2020년에는 이재명 한 끼를 몇 표를 더해 줬습니까 13608표를 사전 투표장에 방문한 세 사람당 이재명 표 가짜 투표를 한 장씩 집어넣어 준 거 아닙니까 10.47%의 사전 투표를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세상에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거가 노예 제도를 존속시킨 상태에서 링컨의 이름들 노예 해방이 없었으면 오늘날 미국 같은 나라는 존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부에 그렇게 사악한 제도를 유지한 채 여러분들 나라가 존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노예 무역을 통해서 그 막대한 여러분들 이익을 누리던 영국이 양심적인 인물과 여러분들 이런 교계 사람들이 각성을 해가지고 노예 제도를 철폐시켰기 때문에 대형제국에 근사했던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 부정선거 문제를 노예 제도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이 사악한 선관위가 주도한 사전 투표 조작 제도를 그냥 묻고 나라가 존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가 그냥 넘어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은 뭐 그냥 공박사님이랑 열심히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회의되면 좋고 아니면 뭐 그냥 살죠 절대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뭐 어떻든 간에 오늘 가치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공식적으로 선관위 부정선거 세력들하고 야합해가지고 못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안 거니까 그냥 뭐 다 한 패거리가 된 거죠 정말 뻔뻔하네요 어떻게 인간들이 저렇게 말을 하고 사냐 집에 가면 그래도 아버지라고 그렇게 폼 잡을 거 아닙니까 좌우합작입니다 좌우합작 한쪽은 저지르고 한쪽은 은폐해주고 그러니까 뭐 국힘당이라는 그 당을 보면은 그냥 그러잖아요 좌우합작당이구나 자 이제 오늘 대만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연수월의 민경욱 후보의 그런 선거 무효소송에 큰 역할을 담당하셨던 인천에서 활동하고 계신 권오용 변호사님 이 권오용 변호사님이 이번에 이제 대만의 일 이제 여러 변호사들하고 함께 가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이제 보내와셨기 때문에 여기 타이중공직선거관리실태견학 공직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과 법관의 책임의식과 노력은 선거의 공명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관건입니다 권오용 변호사님이 이 슬라이드를 준비하셔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내용만 발췌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타이중 ymc의 총관사인 스티브 추의 이름 주선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몇 분이 이렇게 대만을 방문해가지고 대만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대만 선거제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문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보시게 되면 이번에 가신 분은 부정선거수사촉구특별위원회에 계시는 권오용 변호사님 가장 연장자입니다 박주현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 세 분이 가셨고 그다음에 법치와 자유주의연대 김미영 보요연 대표하고 정소영 미국 변호사 김미정 간사 김현전 pd 이렇게 이제 일곱 분이 대만을 가서 이렇게 일정에 따라가지고 타이중 선관이 방문도 하고 그다음에 대만 선거제도에 대해 설명도 청취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그다음에 국민당 본부를 방문해서 또 질의응답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모임을 가진 모양입니다 타이완 대만 선거제도에서 배운 점은 이번에 방문한 타이중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산하기구로서 타이중시는 대만이 타이페이시가 1등 도시고 2등 도시가 우리나라 하면 부산 같은 데 모아입니다 타이중시는 대만의 2대 도시로서 인구가 약 280만 정도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상근직원은 부위원장과 직원을 합하여 모두 18명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선거관리위원회 상근직이 18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선거가 있을 때는 1092개의 투표소에 대하여 다른 지방공무원 교사 퇴직공무원 교사 등으로 2만 5천 명의 봉사자들의 선거관리 인력으로 동원되어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대만의 2대 도시인 타이중에는 선관위 상근직이 18명이고 1092개의 투표소에서 진행이 되는데 투개표 과정에서는 2500명의 공무원 교사 퇴직공무원 등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타이중시 같은 경우는 투표가 끝나고 나면 1092개 투표소에서 동시에 여러분들 뭡니까 개표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철두철미에 분권화된 투개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과 지침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적으로 운영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방법대로 행안부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여러분들 투개표 과정에 동원이 되네요 선거운동은 큰 축제같이 치러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의 유권자들이 집결하여 정당의 후보자들의 유세를 듣는 방식으로 투표와 개표는 주로 초등학교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한 곳당 천 명 정도의 유권자가 선거일에 투표하고 투표 바로 개표에 착수하여 두 시간 이내의 결과가 집계되어 발표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여러분 250만 명의 인구가 있지만 천 명 단위의 1092개 투표소가 여러분들 이렇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투표가 종료가 되고 개표가 시작되면 두 시간 안에 모든 개표가 다 끝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분권화된 정말 참 너무나 실용적인 민주주의 모범적인 그런 투개표 제도를 대만 분들이 정립을 했네요 투표 바로 개표에 착수하여 두 시간 이내의 결과가 찍게 됩니다 여기 대만 중선거구에는 1092개 투표소가 있는데 대만 전체는 1만 4천 개 정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만 8천 개가 있는 거죠 1만 8천 개 동시에 여러분들 개표가 되게 되면 우리도 두세 시간이면 마칠 겁니다 그 선거를 이렇게 뭐죠 컴퓨터를 도입하고 투표제 분류기를 도입하고 개수기를 도입하고 투표함을 이리저리 옮기고 다니고 하면서 온갖 부정선거를 다 저지른 겁니다 한국은 1만 8천 개니까 이런 동시에 하면 금세 끝나겠죠 정말 썩어버린 나라가 된 겁니다 개표는 유권자의 한 표씩 투표함에서 우리처럼 드르륵 붙지 않고 한 표씩 투표함에서 꺼내면서 호명하고 칠판의 후보자별 득표수를 바로 발을 정자로 기재하고 개표하면서 표를 획득한 후보자의 성명을 호명하고 투표지를 덜어 지켜보는 유권자들을 확인하고 촬영하는 등 최대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주요 두 곳 정당에 추천된 감독들의 감시하에 진행이 되고 최종적인 집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그곳 선거의 관리 책임자와 양당의 감독들이 서명한 집계의 결과를 보고한다 대만의 이름 개표 과정은 지난 1월 달에 여러분들 트위터에 올랐던 내용을 편지 배가 제가 많이 내보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겁니다 이렇게 발을 정자로 써가면서 그다음에 한 장씩 은혜가 가지고 이러면 크게 읽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일체의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없는 겁니다 선거 결과 후보자들 간의 득표가 3% 이하일 경우 2위를 제기하여 재검표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용은 국가가 부당합니다 국가가 부담한다는 양이 그만큼 투표 결과를 검증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호를 열어놨다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나 선거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책임의식과 공명정대함이 돋보입니다 대만의 선거제도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 사전투표나 부재자투표 제외투표 등 다른 방식의 선거가 존재하지 않고 유권자들이 직접 지켜보며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전자투표기 도입을 거부한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선거에 관해서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보통 시민들이 유관으로 선거의 모든 과정을 관찰할 수 없는 어떤 종류의 선거 절차가 도입돼서 안 된다는 겁니다 cctv를 어떻게 믿을 겁니까 대한민국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제가 방송 중에서 가능하면 부정적인 그런 표현을 좀 자제하려고 노력하지만 보통 심각한 나라가 아닌 겁니다 이게 선거 부정의 암세포처럼 나라 전체를 다 먹을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가 외교 국방 정치 모든 부분이 다 변질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중국의 복속적인 나라로 갈 겁니다 선거를 도덕질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여러분들 확보하기 위해서 친중국가를 만들 것이고 중국으로부터 이익을 약속하는 대신에 여러분들 많은 이권을 넘기겠죠 그 이권이 한족을 여러분 한국의 이민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는 눈이 환합니다 그리고 하나도 새로운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한민족 역사 전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려조도 그랬고 조선조도 그랬고 신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줄을 대가지고 가문의 영광을 구하는 자도 많았고 중국의 줄을 대가지고 일족의 영광을 구한 사람들도 많았고 중국의 이름 줄을 대가지고 정파의 이득을 극대화한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비감한 것은 어쩌면 역사가 그렇게 용수처를 눌러가지고 여러분들 튀어나온 것처럼 그렇게 원래 상태로 그렇게 복귀를 하려고 하냐 해방이 되고 70년 정도 근대 교육을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고 한국인들은 어마어마하게 남북한을 불문하고 다 잔인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정치인들은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해서 국민들을 그냥 완전히 개처럼 뭡니까 직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독재하는 국가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눈에는 국민들이 없는 겁니다 그냥 본인들이 이익을 구하고 착지를 할 수 있으면 국민들을 완전히 뭡니까 그냥 억압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본성인데 거기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사람들이 조선사람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거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는 이유는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나라가 망하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대만의 선거 제도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투표함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확인할 수 사전투표자 수가 몇 명이 투표장이 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작을 계속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함이 두 사람 올 때마다 이름대로 가짜 투표지를 한 장씩 집어넣고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장 이름 세 사람이 올 때마다 이름대로 가짜 투표 한 장씩 집어넣고 2020년 4.15 총선의 전국평균입니다 그 짓을 한 거 아닙니까 두 장당 한 장의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을지 세 장당 이름 한 장의 가짜 투표를 넣을지 네 장당 이름 한 장의 가짜 투표를 넣을지 프로그램이 딱 조악한 프로그램이 있어 이름 그걸 계속 돌려온 거 아닙니까 저의 관전 포인트는 무슨 한동훈이가 뭐하고 윤석열이가 뭐하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몇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을까 그것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이번에 집어넣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열 한 번 했는데 왜 안 합니까 돈 안 드는 것이고 익숙한 건데 왜 안 합니까 열 번 해서 권력을 훔쳤는데 여러분 열 번 이상 한 겁니다 지금 밝혀진 것이 2016년 총선 부터 다 밝혀졌고 2012년도에는 국외 부재자 투표는 무진장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국내 부재자 투표는 좀 봐야겠지만 국외 부재자 투표를 어마어마하게 조작한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러한 선거 제도는 과거 1992년도 화련시 선거에서 선거관리 공무원이 점심시간에 선거인의 서명을 위주하여 투표지를 투입한 후 표수의 차이가 있어 이의를 제기한 결과 법원의 재판에 선거인 전원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선거 부정을 밝혀낸 사건이 있은 직후에 개혁한 결과입니다 1992년도에 화련 사건이라는 그런 부정선거가 있었네요 그 이전에 1977년도에는 선거 조작을 의심한 군중들이 경찰차를 방어한 사건이 있었고 그 결과 시장선거가 무효가 되고 민증당 시장이 당선되는 사건도 대만 선거 제도의 계획에 시발점이 됐습니다 중리 사건이죠 언젠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권호영 변호사님 보고서에는 대만이 공정선거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던 1992년도에 중리 사건하고 1992년도에 화련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 다음 여러분들 시간을 내 가지고 별도로 대만 선거 공정성 확보의 시발점이자 기원이 됐던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여러분들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거는 참 간단하지 않습니까 선거에 대해 특별한 지식이 없는 모든 국민들이 선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벗어나는 어떤 종류의 선거를 도입했어도 안 되는 거죠 그 선거를 도입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몇 명 했는지 국민들이 전혀 알 수 없게 만든 다음에 유령사전투표사를 확보해 가지고 그것을 전산조절을 쑤셔 넣고 동시에 사박 5일 사이에 투표관리관 도장인쇄 날인 이른바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를 프린트해 가지고 수천장 수문장 씨를 여러분들 찍어 가지고 여러분들 그걸 쑤셔 넣으니까 몇 천장 몇백장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선거에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거의 서울특별시에서 49개 선거구마다 여러분들 만장 이상 정도를 집어넣는데 어떻게 당선되겠습니까 만장 이상을 여러분 집어넣는데 누가 당선되겠냐고 강남 여러분들 3구 제외하고는 전패했고 권영세 씨가 용산구에서 500평과 200몇 표 차 여러분들 이긴 것 제외하고 전부가 전패했지 않습니까 북한 애들도 참 잔인하지만 한국의 좌파들도 참 잔인합니다 세상에 도독질할 게 따로 있지 선거를 도독질해 가지고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릴 정도가 됐으니 정말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586 운동권들은 가문의 영광으로 좀 재미를 볼지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정말 여러분들 나쁜 세력으로 아마 간주가 될 겁니다 그 인간들이 선거를 무너뜨린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면 참 창피합니다 나라에서 11번 이상 정도의 부정선거가 발생했고 그걸 대통령 이완 모든 사람들이 다 덮는데 여러분들 일조를 한 겁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짐승공화국이죠 짐승왕국인 겁니다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이걸 세계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이게 나라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참 여러분들 자식들하고 여기 살아야 되는데 다들 어떻게 여러분들 앞으로 살 겁니까 정말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그동안 공병호tv를 많이 보신 분들은 잘 이해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사전투표자 수를 국민들이 알 수 없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를 확보한 다음에 그거를 한 후보와 함께 전부 다 몰아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사상 최고치 이름 조작이 있었던 선거였습니다 김태우 후보하고 더불어민국 후보 사이에 득표율 객자가 17% 낮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득표율 객자가 많이 났는 거 아니까 37,771표를 더불당 진교훈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겁니다 그럼 37,771표가 어디서 나왔냐 하늘에서 나왔냐 땅에 쏘서 나왔냐 그게 아니고 선거 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15%의 실제 사전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무도 알 수 없고 검증할 수 없으니까 22%대로 발표를 한 겁니다 7.55% 뻥튀기 한 거죠 꼭 같은 여러분들 선거 조작 기술을 2016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실시하는 겁니다 아마도 2012년 또 국외 부재자 투표도 그렇게 조작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조작 기술이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조작했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보시게 되면 어제 제가 방송을 드렸죠 2017년 대선에서는 168만에서 183만 표 정도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문재인 후보한테 집어넣어 준 것 같습니다 2020년도 대선 규모에서는 이재명 후보한테서 206만 표에서 225만 표 정도를 집어넣어 준 것 같아요 이거를 누가 이렇게 추정했는가 하니까 이번에 선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수행하신 제야 h님께서 간단한 여러분들 수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 정도입니다 그럼 제야 전문가가 기존에 여러분들 실시한 선거 결과 분석에 의하면 240만 표 정도를 집어넣은 걸로 추계가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어제 여러분이 소개한 것 대신에 오늘은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조작한 것을 추정하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자 수 전체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의 격차가 얼마나 하느냐 차이값을 곱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조작규모의 절반을 추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중앙선거가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발표합니다 그럼 그 발표한 것은 사후데이터입니다 조작이 끝난 상태인 겁니다 조작이 끝난 상태 그 조작이 끝난 상태에서 차이값 그래프 사전 빼기 당일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좌우대칭이 나옵니다 그리고 차이값 규모가 오차범위 0에서 3%로 훨씬 벗어나는 큰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략 어떻게 보면 되는가 하니까 더블당 후보의 사전 빼기 당일의 차이만큼이 여러분들 이동한 걸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을 더해주고 그만큼을 빼앗은 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배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2배를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추정한 것을 어제 더해 가지고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보시게 되면 2017년 대통령 선거 전국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값입니다 2017년 이게 2020년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이게 조작이냐 조작이 아니냐 보시려면 처음에 그래프가 더블당이 거의 대부분이 플러스값입니다 선거에 관한 특수적인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만 예외고 거의 전부가 이런 플러스값입니다 뭔가 하니까 문재인 후보와 함께 사전투표 득표율을 더해 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차이값 크기가 오차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플러스 6.70 마이너스 5.34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는데 2017년 대통령 선거하고 2022년 대통령 선거의 굉장히 큰 차이는 여러분 바로 뭔가 하니까 2017년에 비해 가지고 2022년 대통령 선거는 조작을 좀 더 과감하게 그리고 야무지게 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야무지게 했는가 하니까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호남권에서는 여러분들 호남권에서는 어차피 여러분들 문재인 후보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 표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작이 좀 덜 됐습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는 그래서 플러스값이 많지만 마이너스 값도 꽤 나옵니다 그런데 2022년 대통령 선거에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차이값 관내 사전 빼기 당일이 거의 풀렀습니다 야무지게 표를 훔쳤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씨가 광주광역시를 가 가지고 5.18 묘석에서 여러분들 비석을 열심히 닦더라도 호남권 사람들은 국힘당에 표 안 줍니다 표 이만큼 줍니다 이만큼 주는 것도 다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플러스값이 나온 겁니다 제가 2021년도 대통령 선거를 분석하며 굉장히 놀란 것은 그냥 호남은 이재명이 몰표가 쏟아집니다 조금 여러분들 윤석열 후보와 함께 표가 갔는데 그것도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해가면 다 훔쳐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 보셔야 될 것은 경상북도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문재인 후보가 여러분들 등장했을 때 비해 가지고 경상북도에는 이 그래프가 크게 차이 납니다 2022년도에는 경상북도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차이값이 마이너스 값이 많이 나옵니다 2017년은 깨끗하게 뭐죠? 더불당이 다 플러스인데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경상북도의 조작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에 이재명 후보가 패배한 아주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경상북도하고 대구 광역시에서 사전투표 조작이 턱없이 낮았습니다 전국 평균인 15%에 비해 가지고 5% 정도 낮아 가지고 결국 이재명 후보가 패배한 겁니다 전국 평균으로 15% 정도 여러분들 했으면 2만 9천 표자로 아마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했을 겁니다 여기 그래프에 다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2017년 대선에 비해서 2022년도에는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 야무지게 뭐죠? 조작을 했고 그다음에 놀랍게도 경상북도에서 2022년도 차익값이 마이너스값이 많이 나와 가지고 뭔가 계획대로 잘 돌아가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더 깨끗하게 보이시네요 경북 일부 지역 차익값 약화 2017년에 비해 가지고 호남권 차익값 강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은 이 jih님이 간단하게 어떻게 계산하셨는가 하니까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사전투표자수 총계에다가 더불당의 사전빼기 당일의 차익값을 곱해 가지고 더불당의 차익값 그리고 국힘당의 이름들 빼앗긴 표를 합치면 두 배를 곱하게 되면은 총규모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 차익값이 5.31 반올림에서 5.32 그다음에 총유룸들 사전투표 득표수 곱하게 되면은 전국에서 이름들 1115만 표 115만 표 이름 두 배를 곱하게 되면 230만 표 정도를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쑤셔 넣은 것 같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이 수치는 제야 전문가가 추정한 240만 표하고 거의 유사한 겁니다 240만 표하고 이재명 후보가 240만 평을 쑤셔 넣은데도 불구하고 패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조작실무팀장이었으면 저는 무자비하게 했을 것 같거든요 뭘 그냥 눈치 보냐 어차피 찍소리들 못할 건데 한 300만 표 이름 집어넣었으면 이기는 거죠 그런데 간신간신하게 눈치 보면서 이길 생각을 해 가지고 230만 표 정도 차이가 난 겁니다 어제 한 건은 206만 표 220만 편도 오늘 다양하게 추정해본 겁니다 다양하게 추정해본 보면 230만 표 제야 전문가는 240만 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선거가 간단한 것처럼 이 사람들 조작하고 나면 다 밝혀집니다 왜 선거는 누가 몇 표를 받았냐가 알려져야 그다음에 선거 결과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를 조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숫자를 조작하기 때문에 덜미를 다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김용민 씨가 뭐라고 뭐라고 떠들었어도 그냥 김용민 씨가 2023년도 10월 10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cctv를 24시간 돌렸습니다 그런 헛소리를 하더라도 나는 너희가 cctv를 돌렸는지 cctv를 끊는지 관계없고 너희가 만들어서 발표한 선거 데이터가 다 조작이 된 거다 선거 데이터의 이야기죠 선거 데이터를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는 뭔가 아니라 실물 위조 투표들을 같은 수만큼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건 뭐 숨길 수가 없는 거고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를 보고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냥 정직하고 투명합니다 이런 헛소리를 할 수 없는 거죠 왜 선거 데이터를 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뭐 덮으면은 그냥 노예제도 갖고 가는 겁니다 나라 존립하기 힘듭니다 이런 상태로 이렇게 여러분들 간 얘기가 어떻게 여러분들 뭐 사람이 이렇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사회가 돼버렸으니까 이걸 이런 걸 놓고 대통령이 어떻게 침묵합니까 뭐 대통령 옹호하시는 분들은 아 우리 대통령께서 뭐 여소야대가 돼서 뭐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뭐 여소야대고 나발이고 다 때리치우고 인간이면 이걸 보고 이걸 보고 뭐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이걸 이걸 듣고 어떻게 나라가 앞으로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선거를 이런 망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든 여러분들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 4년 정도 계속해왔기 때문에 다 밝혀낸 거 아닙니까 언제 부정선거를 하는지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언제 사전투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지 4박 5일 사이에 수개표가 왜 이런들 거짓말인지 모든 게임은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하기 전에 다 끝나는 거죠 누가 조작하는지 북조선도 아니고 중국 공상도 아니고 선거 조작은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조작해왔다 밝혀진 거죠 전산조작 어떻게 했냐 진짜 투표지 몇 장당 가짜 투표지 한 장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왔다 다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가짜 투표지를 어디서 구했죠 모든 국민들이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온 숫자를 알 수 없도록 만든 다음에 실제 사전투표일보다 발표 사전투표일 부풀려 해가지고 유령 사전투표도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방식으로 사용했다 그거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공박사님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제야 전문가의 도움과 제야 h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2012년 2016년 2020년 2022년 2018년 전수조조조사과 이름 다 완결된 거 아닙니까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주요 선거마다 다 몇 장 당기름 한 장을 투입했는지가 다 밝혀진 상태지 않습니까 정거물 어디 있죠 과천중앙선거항이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선거대에 있다가 다 정거물인 거죠 유일하게 못한 것은 어느 놈이 했는지만 못 잡아낸 거죠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니까 이걸 덮고 간다 이걸 대통령이 덮어 덮기 위해서 노력해왔죠 그러나 온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보셨고 그래도 여러분들 가끔 가다 댓글에는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무관 밝힌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만 지성의 힘을 잘 모르신 분이죠 행동하는 힘도 필요하지만 집요하게 이 문제를 파헤쳤기 때문에 다 까발력인 거 아닙니까 사실 이 선거 부정을 하는 사람들은 이 프로를 계속 모니터링할 겁니다 어디까지 알아내는지 지금은 어디 정도 가면 못 가지 이러면 온 겁니다 못 가지 범죄자를 제외하고는 다 찾아낸 겁니다 누가 범죄를 했는지만 제외하고 사용한 프로그램까지 다 잡아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끝까지 이름 덮으려고 하겠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위조투표지 만들기 투표관리 간 도장을 계속 인쇄해서 사용하려고 하구나 끝까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질긴 놈이 이기지 않습니까 주변이 좀 칙칙하고 어둡고 그렇게 하더라도 계속 가다 보면 좋은 날이 오죠 3.15 부정선거를 주도했던 최인규가 그 당시에 40대 나이입니다 최인규가 여러분들 3.15 부정선거가 밝혀지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기봉이 여러분들 그냥 선거 부정이 밝혀질 수 있으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다 행위를 할 때는 밝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 밝혀져가 행장의 일설이 됐지 않습니까 역사라는 것은 알 수가 없죠 국민들이 비급하고 국민들이 소심하고 국민들이 겁이 많다고 하지만 또 모르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거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역사발전의 동인이나 역사를 완전히 물꼬를 돌리는 것은 시록같은 어둠 속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계속 전진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가 오늘까지 온 거고 대한민국 역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jah님께서 2018년도 지방성을 분석하기 시작했으니까 그 결과가 또 나오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 강성 마무리하기 전에 더 강조하게 되면 미국이란 나라가 노예해방을 하지 않고서 오늘날 미국이란 나라는 없었을 겁니다 대형제국이 사악한 제도인 노예 무역을 용인하면서 대형제국이 건사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선각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던 겁니다 대한민국 나라는 최소한 10번 이상 정도의 선거부정이 조직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정당과 야합해 가지고 저질러 온 겁니다 이 문제를 노예해방과 마찬가지로 해결하지 않고 대한민국이나 존속할 수 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 선거 문제가 왜 중요한 거 아니까 오늘 이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지금 노년이지 않습니까 노년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젊은 날처럼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나이가 아니고 근로소득을 버는 나이가 아니고 정해진 연금을 가지고 여러분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나이가 지금 다가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액연금이라든지 이런 소득을 볼 때 제가 항상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뭔가 아니까 좋은 정치 정직한 정치가 노년에 얼마만큼 중요하냐 왜냐하면 내가 연금을 100원을 받는데 그 100원이 정치가 망가지고 선거가 망가지게 되면 구매력 그것이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나 화폐가 지출하고 인해 가지고 그 돈이 똥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노년이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 고생한 건 차체 누구라서도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노년이라는 것이 어디에 여러분들 연결되어 있는가 하니까 정직한 정치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 이것이 유지가 돼야 여러분이 받는 연금이 유지가 돼서 노년을 그래도 고생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게 무너지게 되면 노년을 어마어마하게 고생할 수밖에 없는 왜 200원 받던 것이 100원 가치밖에 안 되니까 100원 여러분들 200원 받던 것이 50원 정도 가치가 여러분들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 주제를 가지고 오전 5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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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 선거 공정성 회복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